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 4월,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았지만 4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꽤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을 꾸준하게 취하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전환했다. 이 부분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실적 장세로 지금 확실하게 들어섰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간의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를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기대치는 어디까지 경기 회복감에 대한 그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간의 8만 5천원, 8만 6천원의 그 밴드선에서 꾸준하게 가격대가 계속 방어권을 현승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에 따라 견의를 했을 때 단기 순위명과 계산을 해보니 이 정도 밴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감이 결국은 단기간에서의 그 매수세로 적용이 됐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실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앞선 코너에서 이제 방영욱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꼭 기관이나 외국인들에서 졌다 이겼다를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또 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매도세가 강화된 것이 아 이거는 개인들에게 배신을 하는 거다라고만 느끼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그 섹터들이나 아니면 옵션이나 선물들을 보실 때 잘 보시면 이전에는 현물 시장만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를 건드리면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했었고 특히 2월, 3월까지는 항상 인버스 혹은 고버스를 또 취급을 꼭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인버스 다 건들지 않겠다. 현물만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지금은 그 실적이 저평가되었던 종목들을 찾아가야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옵션 만기에서 매도 물량을 기관이 많이 털어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거나 혹은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시기보다는 지금은 종목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외국인 수급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거의 지금 100억 원 가까이 97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들을 좀 보여주네요. 장 초반에는 매도세였는데 지금 조금 전부터 1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외국인들이 실적 장세에 반응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담고 있다, 현물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덕허 FA와 처음으로 이슈파워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김덕허 FA와 제가 바라던 방송을 함께 했네요. 그리고 내일도 또 오실 거죠. 내일은 종목 5개 정도 가져오실 텐데 내일 종목도 잘 추려서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